3호 마법휘철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라뇨와 고야, 반비가 펼치는 반주의 비밀의 마법주문 지금부터 반주의 비밀 말리듬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5는 편은 4박이고 파, 인, 에, 풀이라고 말해보세요. 2부는 편은 2박이고 호, 박이라고 말해보세요. 4부는 편은 1박이고 밤이라고 말해보세요. 자, 이제 다같이 손뼉치면서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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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호박, 파, 인, 에, 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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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호박, 파, 인, 에, 풀 너무 잘하셨어요.